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 천사의 사쿠나임입니다. 나아가보도록 하죠. 피하고 여기서 할 수 있는 애를 먼저 잡아야 된다. 얘도 잡고 저거 마지막이야. 아니네. 오케이 없애주고 끝. 여기서 파밍 좀 하고 가자. 오케이 든든하게 잘 됐고 이제 집으로 구구 이제 집으로 구구 이제 별도 거의 다 자른 것 같은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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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 오우 야야야야 이거 같은데? 가자 가봉콤 예즈보기 두 개 이 고기 한 개 저녁밥 먹기 오케이 먹자 근데 너희들이 살던 기슭의 세상이라 어떤 곳이지? 굳이 말할 정도로 좋은 곳은 아니여 그래 그래 아주 어둡고 축축하고 곰팡내 나는 곳일테지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은데 기슭의 세상은 원래는 아름다운 곳이었어만 오래 계속된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 지금 나라는 천갈래로 틀어지고 말았어 전쟁과 기근이라 두 개의 세상에 사는 나도 들은 적은 있다 하지만 형제 때까지 서로 죽이더니 인간의 자식들은 모두 그렇게 머리가 나쁜 기죠? 뭐 지리가 누군기 흉적인 게 있는대로 뺏어가는 거지 굶주려서 빼앗는 거지 빼앗겨서 굶주리는 건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은 모두 전쟁으로 인해 갈 곳을 잃었습니다 미르테는 희귀한 이국의 백성으로써 팔려갈 뻔했소이라 초인도 폐조 무사 사냥꾼에 쫓겨 살아남기위 어쩔 수 없이 산적 일당에게 기슭의 세상이 다시 아름다움을 되찾으려면 모두가 먹고 살 만큼의 은혜와 마음의 안정이 필요할 테지요 오후 밤마 떨어진다 묻는게 아니었구만 호르모스를 믿어요 또 시작했네 호르모스 모두 믿는다 빛의 고목 대사람입니다 세개는 사랑으로 감싸입니다 사이비 종결해 모둑모둑 구원 받습니다 세개는 그것도 길지 않나 다른 날에 부탁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꼭대기의 세상에 와있지 않는가 곧 돌아간다 해도 일단은 매일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도록 하자 응 아침까지 쉬고 이렇게 기다리게 하는 중 예정 어떤지 잠이 하려, 잠이 하려 잠이 하려 잠이 하려 일단 오늘은 야 좋은거 아 뭐야 아 석재 여기로 먼저 석재가 좀 아 여기서 석재가 없기 가장 쉽거든 4개 나을지 알았다 오케 부셔고 1개 원래는 그냥 바로 나가는데 그 뭐냐 공광석 광석이 리필되었으니까 아 로 일부러야죠 다아 아우 파죠 입수 완료 모자 모자 뻥 아 따가 따가 아 이리 와 패딩 성공 여러가지로 패딩이 되는구나 일단 끝났고 일단 집으로 와가지고 무기를 만들고 이제 벼만 딱 자라넣게 쉬기 쉬기 쉬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아 아 아 아 다 만들어졌네 아 아 아 아 아 18개 선풍권 사용적 동물채굴 이족수 폭풍농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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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좀만 하면 거의 다 자랏같은데 enda 이거 안 먹히는데 XT가? 너무 하도 해가지고 오케이 수학 끝 자 오늘 이렇게 와 진짜 교딴 걸기 자 오늘 이렇게 천사에 사꾸나 이미 왔고요 제목은 다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못하는 롤스 그럼 안녕